아 나는 다 먹거나 더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야 다이어트 없는 라이프 질틈 없는 젓가락 실세 없이 입으로 쑤셔 난 먹을 땐 바꿔 없는 타이프 아무거나 시켜놔 뭐든 잘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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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다 비훈 후아 나도 주문 이모님 먹방 지조 넌 많아 진짜 1인분 먹는 애들 비녀로가 심란 헤이드 좌 안 먹는 앵고 춤이 커줘 해노의 맛 차린 것 없는 밥상지를 말고 좀 더 시켜 저기 비틀거리는 비시리들 나랑 먹자 치킨 먹다가 배부르면 말해 난 부족해 차피 게이들 커 그리고 또 스튜피브로이 이건 비밀인데 지지 불쌍이니 몰래 다 먹었어